10월이었습니다 그렇죠? 20년간의 마라톤 인생 대장정 마을 1번째 풀코스 완주를 끝으로 드디어 은퇴를 하셨습니다. 일단 은퇴하신 게 지금 실감이 납니까? 두 달여 동안 이제 운동이 아닌 다른 또 삶을 살면서 여러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게 좀 이제 실감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. 아 처음에 진짜 실감이 안 났고요? 그나저나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쉬시기도 바쁜 그런 이봉준 선수가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어서 네 살 빠른 이 형 무릎 벗고 사는 자기말로 슬깐 슬깐 자신 있습니까? 오늘 이봉준 선수의 고민은 무엇입니까?